오늘은 혜선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킨케어는 앰플에서 나온 세라마이드 샷 앰플로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이거는 지난번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 제품인데 엄청 큰 100ml짜리 앰플이에요 이게 세라마이드가 듬뿍 들어있는 앰플이라서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부터 쭉 사용해왔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로는 아픈 여드름도 안 나고 부드러기나 알러지 반응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력 강화에 엄청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니까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씩 귀찮아가지고 한 2-3일 세라마이드 앰플 안 쓰면 다시 얼굴에 뭐가 막 나요 엄청 꾸덕한 영양 가득한 앰플이라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당김이 진짜 없어요 그냥 입만 조금 움직여도 엄청 땡기는 피부인데 지금 이거 하나 발랐더니 엄청 엄청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요 완전 리치해 저희 엄마도 완전 완전 악관성이신데 엄마한테도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야겠어요 저희 엄마가 촉촉하다고 인정하면 그거는 진짜 온 세상 관성 사람들 다 맞는 거거든요 엄마한테도 선물해드리고 리얼 악관성 후기도 들고 와보겠습니다 스킨케어를 해주고 메이크업을 하고 혜선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울 줄 알고 목폴라에다가 털옷까지 입고 나왔는데 지금 밖에 20도래요 오늘은 오락실에 갑니다 나도 경차야 무슨 경차? 전혀 나는 무슨 그 차가 그렇게 안 커 아이고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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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너 정말 파워 유튜버구나 아니 오늘 오락실 간다고 하길래 어 여보세요 너무 잘 왔어요 아이고 우리 설마 오늘 커플이야? 어 대박 어 대박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찍어도 돼? 어 이게 뭐야 아 미치겠네 저 고현이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어 아이스크만 똑같아요 아이폰으로 찍어? 아니 나 지금만 주헌이 너랑 똑같은 거 있어 짠 뭐야 잠깐만 지금 뭐냐고 이거 여러분 저 고현이랑 똑같은 카메라에요 이거 무슨 일이야 대박이다 이거 무슨 일이야 대박이다 수술인데 반에 반시하세요 들켰다 오픈 아이스크만 오픈 아이스크만 어울려 이거 혜선이 느낌인데? 아니 고현아도 손톱만 같다 맞다 이거를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해봤거든 어 40명 정도 손 거쳐갔거든 어 언니한테 이해선 허원증 여러분 이거 고현이 찍어주세요 이해선 허원증 진짜 이거 무슨 일이야 기술이죠 뭐 어 또 공주생이잖아요 응 스포츠를 하시는 역사 얘기할 것 같아 응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되게 잘 된다 되게 잘 된다 네 바로 앞이였다 성격도 있어요 오락실을 갑니다 그거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저희 굿즈 선물로 드려요 제 친구가 또 10만 팔로우이거든요 뭐야 너가 훨씬 높잖아 아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해 귀여워 귀여워 형 이거 뭐야 지금 진입 퍼쳐 alles благая YEAH 아! 아! 뭐라고요? 피곤스러워 우리 움직이다 우리 움직이는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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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우측같은데? 아! 너 진짜 잘 와서 아! 머플이에요 신발 벗어야 돼 신발 어! 아! 저희 멋있었대요 아 여기 3,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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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라벨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나 내일 제주도 간지 짐 안 싼 거 싫어? 내일이라고? 어! 여긴가? 나 눈이 잘 안 보이네 예쁘다 토시방 도착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스키야키 사상니 보통 일주일이 어딨어 고기 아! 엄맛! 아! 맛있어? 아! 아까 보여줄이 얘기했지? 아! 내가 도울께 음식 진짜 좋아 아 진짜? 응 안 좋아? 응 그만 자면 그만 자면 응 그래서 어디 앗! 뜨거워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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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우선이가 판단하는 말 마땅 너가 요리를 잘했어 아 요리 잘하잖아 그래도 그나마 없는 실력 짠해가지고 너가 제일 잘하는 음식 수제비나 닭볶음탕 올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너무 좋아 이거 귀여워 똥자루 같아 야쿠지 대 유랑리 핵주먹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야쿠지랑 유랑리 핵주먹 그리고 탐정에서 야쿠지는 좀 더 끌려 그 다음 탐정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근데 핸드폰 왜 이렇게 나와? 무슨 일이야? 요금제 바꿔 요금제도 아무거나 쓰지 나 무제한인데 5G 무제한이야? 4G 무제한이야? 3G 지도 지금 5G로 떠있는데? 아니 그렇게 떠있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떠있는 거고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제한인데 얼마짜리 무제한이야? 그걸 내가 할까? 그걸 내가 할까? 음 톡톡 터치겠다네 이거 진짜 갈만두고 싶어 나? 응 진짜 눈 특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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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진짜 큰 거 먹어봐 아니? 너 눈 진짜 큰 거 내가 여출 중에 눈 제일 커 응 다 큰 편이긴 해 근데 오 음 패트하겠지? 걔네들이 치즈 엄청 맛있게 먹잖아 스테커에 발라서 월레스와 그로민 월레스와 그로민 뭐고? 월레스와 그로민 월레스와 그로민 치즈 맛있게 먹는 거는 월레스와 그로민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런 거 잘 안 나 그래도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는 조금 긴장하고 아니 고급이 아니지만 니 말 안 얘네들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릴 거야 넌 이거야 너 캐릭터 이거야 혹시 이거니? 어? 맞아 그거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월레스와 그로민 이게 월레스와 그로민 시라는 애니메이션이야 너는 감성하지마 너는 학창시절에 어떤 애였어? 살짝 부리를 보면 못 잤네? 응 나 뭔가 너 되게 그냥 창가 맨디 자리에서 맨날 이렇게 자고 있을 거 같아 그것도 맞아 근데 부리를 왜 못 잤나? 한 친구가 밥 혼자 먹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랑 먹었지 혼자 밥을 먹는 거 자체가 얼마나 서러운데 진짜 학생 때는 서럽지 진짜 학생 때는 서럽지 왜요? 학교리 강도 들어갈 수 있잖아 사진이야 그 영상이야 그 영상이야 잠깐만요 상우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나 상우수였고 응 응 너 지금 뭐해? 아니 나 지금 학원에서 혜선이랑 술 마시고 있거든 아 그래? 그럼 너 상우수 올래? 뭐 한다고? 아 초췌하다고? 아 너 지금 또 기대치 낮추는 거잖아 성수 어딘지 보내줄게 내가 막 근데 갑자기 상우 불러서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지 가볼까? 아 너 괜찮아 다음부터 막 보현이 안 봐야지 이런 거 아니지 아 보현아 나 진짜 근데 나 너야 진짜 이렇게 누굴 불러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우랑 너랑 나 지금 공감배기 친구 적게 만나네 응 다 보호 아 나 몇월생이었지? 나 12월 보현아 사실 나보다 언니래? 내가 너무 정정했지 아 동생 보현아 방금 너 표정 조금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 너 표정 왜 이렇게 그래? 나 이거 다시 돌려볼게 내가 너무 동생이지 아 동생 살짝 거의 미단이 합치했어 너가 5월 13일인가? 기억력 뭐야? 내가 생일이라 약간 귀엽게 하얀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셨어? 안녕하세요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어 아 진짜? 응 이 목걸이 이렇게 보여요? 이 목걸이 이거 엄마가 이거 하트 따로 체인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신거야 응 화이트골드랑 로즈골드 두개 그리고 언니도 그래서 이 세상에 언니랑 나만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주시겠구나 같이 일하는 친구고 패션 포토그래퍼고 상상균 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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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너 피부 진짜 좋아 로한 모습 그니까 아니 메이크업 해주는데 할게 없는거야 상균형 그래서 기미야를 한거야 어 기미애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안에 휴대전화 어? 누구야? 어?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 수능 어? 저 대학교 동기에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 진짜요? 진한 오빠가 두 명인데? 아 여전히 웃긴데 몰라 자기 웃긴지 유튜브에서 자꾸 광홍적인 척 한다고 아 왜? 아 다 공주처럼 찍어야 돼 스튜디오 밀려고 하냐 그럴 일은 없지만 럭링 밀릴스 나를 보니까 그럼 나를 집에서부터 달려봐라 아 진짜? 나 라디오 스탄 난 놀토가 하고 싶어 원래 나 혼자 산다고 나 놀라우토로 해봐 놀라우토로 해봐 나 보고 노래 듣고 쓰는 거 너무 하고 싶어 아 진짜? 10시나 지금 바로 정리해 오셔야 되세요 아 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있으세요 네 내 차는 요 근처야 어 어 와 주첩이 장난이 나오겠다 어? 안녕하세요 잘 알아봤는데 아이고 아 같이 저희 같은 식당이였어요? 네 아이고 아 창피하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딸기가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나 오늘은 딸기 안 됐는데? 살짝 거리간 딸기 거리간 딸기 거리간 딸기 이제 썸네일 어 썸네일이요? 네 데이 데이 해선? 썬데이 제 채널명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나와 친구 봐봐 익숙합니다 해선 해선 데이 썬데이 해선입니다 썬데이 해선 맞아 유산균님 유산균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유산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썸네일은 이걸로 하세요 왜? 어? 너 채널명은 뭐지? 보짱 구독자 이름 뭐야? 너가 우리 구독자 이름 주워주고 그랬잖아 어 맞아 구독자분 이름은 뭐야? 뭘로 할까? 생각나면 말해줘 가위바위보짱 구독자들이 가위바위고 너가 보짱인거야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짱이에요 이렇게 해볼게 가위바위보짱 택시를 잡고 있는데 네번이나 거절당했어요 당신들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상우 마스크 커플이네요 어 맞아요 참 좋은 토프 고조망태 안됐네요 택시 잡았어요 너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상우 채널에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오신 저기 보아님이신데 선배 유튜버 보짱입니다 이거 리치가 좀 짧아 뒤로 해야겠다 이거 옮긴다 어 무릎 구겨지지 어 접힐 것 같아 언제야 성보 입속에 처음에 오늘 시작하게griff 올림 passiert 젊이소이라 처음에도